카메라야 카메라야 우리 둘 중에 누가 더 좋니? 안녕? 대박 그럴 줄 알았어 대박 누가 또 나이가 많아보이니? 카메라야 밥 먹었니? 응? 배터리가 3개구나? 아주 좋은 자세야 정말 정신에 졸려와요 안돼요 정신에 졸려와요 안돼요 여기 자면 죽어 여기 아리가 앉아거든요 아리가 앉아 아리가 앉아 아리가 앉아 아리가 앉아 아리가 앉아 다 자서 저도 조용히 해야겠어요 안녕 이거 청구조빵 아니야? 이거 먹어야 됐어요 맛있다 맛있어 드실래요? 맛있다 맛있다 하나 귀여워 귀여워 쓰담쓰담 어우 착해 우와 우와 카메라를 왜 돌려 쳐다보지 말라고 너 정말 나쁜 아이구나 반말하지마 반말하지마 야 야 어디 있어? 너무 무인네 바스켓벌 축구싶냐? 싸고 너 이거 모르냐? 참 축구싶 축구싶냐 너무 무인네 야 하나 더 뭐였냐? 정진아 계란 있어 응? 하나 뭐였냐? 갱관 축구싶냐 백 백의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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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 있는데? 뭐지? 농구인네 축구싶냐 백의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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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렵다 당구 아니면 야구였어 아 야구루지 뭐고 있는데 축구싶냐? 야구루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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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제 생홀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그래서 눈을 지웠어야 돼요 지어졌다 안 지어졌어 안 돼 안 돼 뭐지? 필릭스 다이어 뭐지? 너 다이어? 다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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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을 깨워요 잠 깨야 돼요 어떻게 깨요? 잘 깨우면 돼요 어떻게 깨워요 형 잘 깨우면 돼요 자 필릭스 잠깐 좋은 공기 마시러 왔습니다 네 좋은 공기? 좋은 공기 고기 이거 과자 먹으면서 찍어도 돼요? 뭐하자는 겨? 지금 뭐하자는 겨? 지금 이게 뭐하자는 겨? 지금 이게 뭐하자는 겨? 어? 왜? 자꾸 왜 쳐다보는 겨? 지금 나랑 뭐하자는 겨? 한번 해보자는 겨? 한번 해보자는 겨? 한번 해보자는 겨? 뭐하자는 겨? 내 목소리 안 들겨? 흥이.. 이로우사사 흥이 흥이 이로우사사 흥이 흥이 이로우사사 구는 extremely 네 뭐하자는 겨? 지금 뭐하자는 겨? 지금 뭐하자는 겨? 내 목소리가 안 들려? 蔤이 목소리가 안 들릴 때 전 사세요 이로우사사 흥이 흥이 이황사사 흥이 흥이 죄송해요 자 휴게소에 와서 화자를 사 왔습니다 저는 이제 화자를 먹을 거예요 아 lieu전 얼핏 devam 다행히 먹어요! 나오지 말로! 과자 먹방을 시작하겠습니다 리노랑 손 잡을 사람? 손 잡을 사람? 하이파이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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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수! 악수! 스탑스탑! 아이스메이션! 스탑스탑! 스탑스탑! 나를 스탑스탑 하지 말고 카메라 스탑스탑? 아니 아니 카메라 말고 이렇게 있으면은 스탑스탑! 팬분들이 딱 보고서 가까이 딱 되면은 스탑스탑 하는 스탑스탑! 스탑스탑! 뭐 세수 시켜주세요! 볼 꼬집기! 야! 안녕! 갑니다! 천이 보여요? 보여요? 가만히자! 가만히자! 하이파이브! 자 저 촬영 끝났나 봐요! 재밌는가? 응! 재밌는가? 응! 스탑스탑! 보니깐! 귀 찌! 스윙의 먹는게 맞으려나? 하기도 하고 제가 너무 재미가 없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insane 안녕하세요 네? 누구야? 에이 쩝쿵 쩝쿵 송이 송이 쩝쿵 카메라를 보신 팬분들에게 필요해요 쩝쿵 먹어요 와 내꺼 안 먹고싶어요 오오 고마워요 아이고 고마워 이거 카메라 대줘야지 왜 사람한테 주고 있어 감사합니다 역시 먹을 때 가장 행복한 스트레이키즈입니다 다 맛있어 이 스트링 날 싹 헷갈렸어요 헷갈렸어요 하나 둘 셋 뭐야 뭘 봐 뭘까 맞아요 저희 이 선풍기에 저희 이름이 다 써져 있어요 INC 여기 어디 있을 겁니다 이거 어디 있냐 리노씨 거 어디 갔죠 여기 승미씨 것도 있네요 제 땅바닥에서 뒹굴고 있었어요 리노씨 한 명당 한 개씩 있습니다 이 곰돌이 모양 선풍기 이게 말이죠 약간 저랑 닮았죠 리노 아이엠이 해 뽀뽀 와 아이엠씨가 어떠면 어떤 반응을 할지 오진아 형 승민이 뽀뽀 오진아 형 승민이랑 결혼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네 소문이에요 어디서 그런 소문이 퍼졌는지 모르겠지만 승민이 승민이 아무 사이 아닙니다 승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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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 사이가 아니래 이 우장이 너랑 아무 사이가 아니래 너무 나빠졌어 잠깐 선풍기가 정말 좋습니다 승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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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어 잘하시네요 영어 어디서 배우셨어요 뭐를 먹을래? 이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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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먹을래? 치킨 예 치킨 안돼요 넷 넷 넷 넷